미주 한인 기독교인 비유 한국 거주 한국인 2배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국적이 다를 수는 있어도 한국인의 피를 지닌 한민족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미국 한인교포는 종교적으로 사뭇 다른 성향을 보이는데요. 여론조사기관 프리서치센터는 세계 이민자의 종교 성향 분석의 일환으로 미국 한인 이민자와 한국 거주 한국인의 종교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별도로 발표했죠.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이민자의 기독교인 비율이 한국인의 2배에 다를 정도로 높았고 한국인 중에는 무교인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국인 2104명과 한인 이민자 114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분류한 비율은 한인 이민자가 59%로 한국인 32%에 2배 가까이 됐습니다. 반면 한인 이민자 중 자신을 불교신자라고 밝힌 비율은 3%로 한국인 불교신자 비율 14%에 크게 못 미쳤죠.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종교 성향은 무교로 52%에 달하는 한국인이 종교가 없다고 답했는데요. 이에 비해 한인 이민자 중 무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프리서치센터는 한인 이민자 중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 수십년간 미국에 이민한 한인 이민자의 신앙적 배경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민자들은 종교적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로 이민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미국은 전세계 기독교인 이민자가 가장 많이 정착하는 나라입니다. 한인 이민자의 경우 기독교인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도 높았으며 한인 이민자와 한국인 기독교인 중 종교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87%와 82%로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한인 이민자가 58%로 한국인 39%보다 현저히 높았죠. 또 한인 이민자 기독교인의 경우 다른 종교의 영향도 덜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인 기독교인 중 유교 58%, 불교 34%, 도교 24% 문화에 친숙하거나 각 종교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상당수였는데요. 이에 비해 한인 이민자 중에서는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유교와 불교가 각각 22%와 23%였고 도교의 경우 2%로 드물었습니다. 한인 이민자 중에서도 출생지에 따라 조금 다른 종교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한인 이민자 중 한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는 66%, 미국 출생은 26%였는데 한국 출생 이민자의 기독교인 비율은 63%로 미국 출생 이민자 31%에 2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무교 비율은 한국 출생과 미국 출생이 각각 47%와 45%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 3명 정부 요직에 임명돼, 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 3명이 정부의 주요 직책에 임명됐습니다. 크리시언 데일리 인터내셔널 CDI는 이것은 포용성과 대표성을 향한 획기적인 움직임의 일환이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마리안 파르빈 수녀, 아이라 인드리아스 파트라스 박사, 소니아 애쉬 의원은 서에 대한 탁월한 기호와 정의와 평등에 대한 헌신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이들의 임명은 파키스탄에서 다양성을 수용하고 소수자 공동체의 힘을 실어주는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CDI는 예수와 마리아의 자선자매회 회원인 파르빈 수녀는 2012년부터 가톨릭 여성단체의 전국이사로 재직하는 등 파키스탄 가톨릭 공동체의 저명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소수자 의석을 맡은 국가여성지휘위원회 위원위로 임명됐습니다. CDI는 파르빈 수녀의 활동은 파키스탄 전역의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특히 스웨덴 지역사회의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 권한부여, 복지지원을 목표로 하는 수많은 이니셔티브를 주도했다며 그녀의 광범위한 경험과 사회정의에 대한 헌신은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NCSWA의 사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공식 소설미디어에인 페이스북을 통해 파르빈 수녀에게 축하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저명한 기독교 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 아이라 인드리아스 파트라스 박사가 펀자부주에서 선출되는 두 의석 중 하나의 NCSW 위원위로 임명됐는데요. 파트라스 박사는 젠더 연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 권리와 성평등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녀의 연구와 활동은 종교, 젠더, 사회정의의 교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세력이 됐습니다. CDI는 소수자 공동체에서 교육과 사회적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그녀가 NCSW에 임명됨으로써 인권침해를 해결하고 사회정의를 증진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올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파트라스 박사가 정치학과 조교소로 재직하고 있는 포먼 크리천 컬리지 대학도 그녀의 임명 소식을 반겼죠. 여성을 위한 특별 의석을 보유한 펀자부드 소니아 애쉬 의원은 기독교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인권위원회의 국회 서기로 임명됐는데요. 이로써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종교적 소수자의 보호를 보장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정주체 칼럼 보수적인 기독교는 탈레반이라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애 의원 막말로 기독교 포마하고 모독 동성애 찬성 권리이 있다면 반대 권리도 있다. 우연 말하는 진화론 가설이 아니면 뭔가. 창조론을 거부한 교회 전도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애 의원. 김성애는 대한민국의 전도사 방송진행자 출신 정치인이며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미국 국장러에 소속 평화의 교회 전도사 출신입니다. 고려대학교 졸업 후 1997년 5월 29일 육군에 입대하여 제5호 포병여단에서 포병으로 복무했고 1999년 7월 28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죠. 전역 후 정치학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갔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영업자가 됐으며 이웃 미국 장로교 소속 교단신학교 샌프란시스코 테오로지칼 세미나리에서 목기학 석사를 받고 평화의 교회 사회선교 간사가 됐습니다. 교회 전도사 출신이지만 지질학과 출신답게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으로 생각하는 지극히 비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죠. 안창호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청문회 당시 지난호를 거부하는 안창호 후보재에 대한 일취임을 가하는 성경에 반하는 발언을 하여 저 사람이 과연 신학을 한 전도사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전도사 출신 국회의원 김성혜를 반박하는 크리스천투데이 정주체 칼럼을 소개합니다. 정주체 목사는 예장고신측이며 향상교회 은퇴 목사입니다. 지난 9월 3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김성혜 의원이 안창호 후보를 향해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막말을 해 기독교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죠. 대관절 보수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탈레반주의자라고 칭한단 말인가 그럼 보수주의 기독교는 탈레반 집단이라도 된단 말인가 한국교회는 거의 다 정통 보수신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일개 국회의원이 감히 탈레반 운운하는 막말로 기독교를 폄하하고 모독한 것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버르장머리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요즘 국회는 온갖 저질적인 막말 잔치집 같다. 무슨 깡패들도 아니고 대관절 의원들의 인격과 도덕수준을 보면 화가 치밀다 못해 기가 막힌다. 성경에 비어람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국회 현장을 보면서 한 말씀 같다. 요즘 정치인들은 막말을 해야 인기가 있고 지지자들을 열광시킨다고 한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 수준 낮은 사람들을 보며 인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탄핵해서 퇴출시킬 방법은 없는가. 다음 선거까지 어떻게 기다리란 말인가. 김성애 씨는 천만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그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성소수에게만 인권이 있는가. 동성애를 반대하면 성소수 혐오주의자로 낙인 찍혀야 하는가. 무엇이든 찬성할 권리가 있다면 반대할 권리도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면 감옥에 가두거나 죽인다. 반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들이다. 창조론을 주장하면 미신을 신봉하는 극단주의자들이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식하고 수준 높은 과학자들인가. 안창호 후보자 말대로 진화론도 궁극적으로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합리적인 주장이다. 우연히 뭔가가 존재하였고 우연한 돌발 변이에 의해 진화되었다는 것이 가설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기독교는 과학을 무시하지 않는다. 어쩌면 기독교가 가장 합리적인지도 모른다. 수천년 동안 검증을 받아온 성경에 수천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를 함부로 폄훼하려는 자들은 오히려 무지한 사람들이다. 김성희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만약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 성경을 부인하는 김성희 의원 당신은 전도서가 아니라 이단일 뿐이다. 하느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튜비였습니다.